위촉대는 위촉대 전달하는 의료법인 신용으로 된다는 안길 이사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. 위촉대 세성신 제2016-01호 선천소당 품장 김부원군 뼈를 의료법인 승룡의료재단 홍보대사로 위촉함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본 재단의 발전에 공원이 있으시길 확신하면서 이 위촉대를 드립니다. 2016년 1월 10일 의료법인 승룡의료재단 이사장 안교일 성심요양병원 병원장 윤창규 세성신요양원 원장 김문왕 대동 위촉대 세성신 제2016-02호 가수 제인스킹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. 위촉대 세성신 제2016-03호 가수 신혜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. 바로 이어서 세 분이 홍보대사님과 이사장님 병원장님 여영호장님을 보시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. 축 Phnomacher 반 proszę 보러 하고 어디 방금 국 오든 relación 하나도 하나도 대 외로 장은 성심이에요